비오 놀아 업고놀자 시작 비오 놀아 업고놀자 이러시면 안되는데 이렇게 업고놀자가 한 번 튀기 다시 한 번 휴 날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날라가시죠? 내가 잘못 들었는데 한 번 다시 해봐요 시작 비오 놀아 업고놀자 큰일 날네 그럼 진짜 사랑 들어가요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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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사랑 세번에 내 사랑이야 시작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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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번에 사랑 이로구나 이건 못할걸요 자 시작 사랑 이로구나 다시 해볼까요?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이게 따로 있으니까 했을거에요 두 친구 잊어버리실거에요 봐봐요 사랑 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시작 사랑 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살짝 흔들려서 그래st 이제 진짜 어려워요 이거 진짜 못해요 바봐요 잇익이이이이이이이이이 document 좋겠죠? 어머니 예전에 8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여러분이 이런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말할 때 하는건 진성이라고 하고요 가짜 목소리를 가성이라고 해요 진성과 가성을 아주 짧은 시간에 왔다갔다 해야 해요 봐봐요 이이이 이건 진성 이이이 이건 가성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시작! 이 이 이 이 귀곡선증 같았어요 이거 해보는 게 어때요? 남 pode는 쉽게 하면 그냥 이 이 이 이 이 이 이이 참 재미없잖아요 늘 사랑이니까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가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도 아니고 그냥 아이스크림 같은 이렇게 해내거든요 한 번만 더 해봐요 어쩐다니까 시작 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시작 손을 두번 굴려요 아마도 시작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긴 왔는데 뒤에서 다시 올려면 다 이제 버릴걸요? 그럼 한번 해봐요 어쩌려나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시작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하나 둘 사랑사랑사랑 대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니 그릇말잇말잇하자 사랑사랑사랑 대사랑이야 시작 사랑사랑사랑 대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대사랑이야 시작 내 사랑이 오는구나 내 사랑이 오는구나 시작 내 사랑이 오는구나 내 사랑이 오는구나 아마도 아마도 내 사랑아 이거를 집에 가서 써먹는 거예요 언제 써먹는 거면 너무 화가 나요 부부싸움 직전에 손을 딱 잡으세요 딱 잡고 쳐다보시고 일이 없더라 없더라 안 웃겠나요? 그쵸? 자 우리 그럼 배운 걸 여기까지 쭉 같이 해볼게요 틀려도 좋으니까 끝까지 만주하십니다 시작 온 너라 헛꽃 놀자 하나 둘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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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라 아마도 내 사랑아 대구 clover 감사합니다.